자 어제 막 조건하긴 했는데 진짜 지도를 보면서 할까 생각도 했거든요 네 간단한 팀만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게임의 목표가 그거래요 카르마 수치를 올려서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곳을 도착을 하는게 그냥 목표고 길은 뭐 다양한 루트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루트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쪽 여기는 그게 있더만 공기주머니 그래서 이쪽 가는게 아니야 딴 곳으로 가야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디로 가야될까 일단은 그리고 그 내가 그 안내해주는 녀석을 죽였잖아요 개를 죽였으면은 그걸 따라가면 된대요 그 뭐였더라 무슨 영혼같이 생긴거 무슨 지렁이 같이 생긴거 내가 저번에 무슨 뭐 먹은거 있잖아요 주황색깔 그니까 걔가 그거를 다하면은 어디로 갈지 안내해준대요 그걸 따라가래 근데 그걸 본게 해안선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안선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해안선은 내가 다 돌아다녀봤는데 있을런지 모르겠다 일단 해안선으로 돌아가죠 해안선으로 돌아가려면은 여기도 갈수가 있으려나 이쪽 저기에 무슨 뭐 풀같이 생긴거 있어 저거 뭐지 저기 뭘까 저기에 무슨 창같은게 있고 저기에 무슨 창같은게 있고 저기에 무슨 창같은게 있고 저기에 무슨 창같은게 있고 일단은 여기 올라가자 올라갑세 오늘은 좀 진행을 좀 하고싶다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다시 자랐네? 뭐 자랐으니까 일단 로그 갑시다 염념 다 먹었고 어? 여기 내가 이거 해놨는데? 뭐지? 없어졌어 비 내려가서 없어진건가? 일단 백석안에 그... 스캐비저 상점에서 얻은... 그거 있어갖고 일단은... 좋게 된건 아닐거 같은데... 안녕? 여기서...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을 쭉가비저기 아래로 가는게 있네요 저기로 가면 되겠다 자... 자... 여기는 먹은 그대로네 오기전에 빨리 가야돼 오기전에 빨리 가야돼 오 녀석이 오기전에 가야됩니다 오 녀석이 오기전에 가야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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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캐비저들을 제물로 바쳐서 난간다? 흐흐흐 요 스캐비저들은 도대체 왜 따라오는걸까? 정말 궁금해 아 잠깐만 여기가 아니라 중앙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길이 있네요 저기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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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 와... 너네들은 점프가능한데 난... 어 뭐야 저거 저럴 때 쟤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여기다 여기서 어... 한 이쯤이거든요 좀더 왼쪽으로 가야돼 여기 근처인데 여기 오른쪽 아래 여기다 여기여기 딱 오른쪽 아래 여기다 우빈데? 여기여기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네 갔다 오! 잠깐만 잠깐만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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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오 물건 던지니까 거머리들이 떨어지네 오 방금 물건 던지니까 거머리들이 떨어졌어요 이제부터 물건 던지면 되겠다 거머리 붙었을 때 오케이 여기 오른쪽 안에 저거 있거든요 이거 이게 뭘까 일단 뭔지 모르니까 가져갑시다 이걸 먹을 수는 없어 이걸 먹을 수는 없네요 먹을 수는 없는데 뭐가 중요한 팁인가 뭔가 중요한 팁인가 이리로 쭉 가면은 이리로 쭉 가면은 이렇게 돼있고 여기서 쭉 가면 아마 해안가일거야 응 아이고 해안가로 도저히 돌아가자 아 뭐하니 거니 점프 어이 됐다 뭐야 나 지금 스킵 비주얼들하고 우호도 상태인가 보다 막 자꾸 따라오고 그런거 보니깐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그의 소리가 들린다 어 어 글깐 온다 글깐 온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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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잠시만 떨어져야되나 떨어져야되나 아니 떨어지는 성대지는 없는데 잠깐만 근데 못가 떨어져야돼 어쩔수없어 왓더빡킹 워 와 표정이네잉 얘들아 너희들의 힘을 발휘할 때야 뻠 그렇지 이제 안으로까지 왔네 수고용 음.. 여기 저장하는 데가 있네? 저장을 해볼까? 용용용 용용용 일단 한숨 잡시다 비켜 이 자식아 이거 닫을거야 여기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아 잠깐만 야 내 풀떼기 야 내 풀떼기 안갖고와서 비켜봐 야 나와 야 나와 나와 야 안 믿기는데? 나와 아니 이 자식이? 아 여깄구나 언제 나왔지? 음 여자 이거 손 바꿔야되는데? 이거를 손을 엑스를 누르면은 아래보고 이거 어 됐다 바깥다 가자 이쪽에 해안길 만나는데? 헤헤 왜 갑자기 부금이? 잠깐만 여기 해안가 아니야 여기 막혔잖아 뭔가 해안가가 아니고 해안가 여기 여긴데? 그럼 일로 가려면은 어 이리로 가려면은 어 어 왼쪽 밑으로 계속 위로 가야되네요 거참 김 집다 복잡하네 가자 그래서 위로가서 저 오른쪽으로 가는긴 아닌가 저거는 저쪽으로 가볼까 근데 아닌거 같은데 저거 아 맞다 저기 못가지 저기 못가서 할수 없이 내려왔어 나는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야된다 어 잠깐만 요거 뭐야 위에길 이리로갔었잖아 오마이갓 여기는 여기고 그냥 먹은거같은데 길이 그냥 길같은데 맞네 그냥 길이 길이 어 쓰고 길이 내려가자 집에 가고파 이리로가 이리로가서 어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여긴데 이거 진짜 길가 길이가 길이 길이가 길이 길이 여기서 아래로 그리고 여기서 여 위로 위로 가서 일로 가서 여 위로 가면 돼 아 근데 저 버섯머리 제가 방해하고 있네요 까라스케빈저 너의 힘을 보여줘 아 근데 열라 무서워 잠깐만 지금 갈 수 있지 않을까 내려가는데 여기서 위로 위로 가기 전에 이거 좀 먹고 갑시다 밥은 소중하니깐 야 그거 내 창이야 아이씨 좀녀석이 잠깐만 아 너무 시간 오래 걸렸나 아 잠깐만 아 이거 이거 한번 집에 갔다 보자 아 진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앞이니까 바로 갑시다 으아아악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아 죽겠다 이거 죽겠는데 이거 야 비켜 야 비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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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왔어 거기다 왔어 거기다 왔어 거기다 안 돼 거의다 왔어 오케이 예스 맨 네 내 그 어디였어 내 단풍님 밖에 있나 단풍님 밖에 없는데 뭐지 내 단풍님 오다가 떨권나 떨군 거 같은데 그리고 그 단풍님 뭐 없었네 그냥 그거네요 그냥 저 은신처 안에 뭐가 있다 뭐 그런 거 알려주는 것 같아요 난 또 뭔가 그건 줄 알았어 중요한 오브젝트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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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위험해 아니 점프했잖아 아 아 젠장 오 방금 슈퍼 점프했는데 내 착각인가 네 오늘 한 번도 안 죽었거든요 뭔 소리니까 한 번도 안 죽었는데 오 오 됐다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자 잠시만요 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아, 잠깐만. 여기 위에서 가야됐던가? 어잇? 거머리가 달라붙었을땐 무기를 던지면 된다. 야, 내 무기 뺐지마! 아이씨, 젠장. 잠깐만, 여기 맞나? 길?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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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벤저들 쫓아왔네요 이미 거머리들 저기 맛있는 거 먹고 있네 그냥 가야지 저장 한번 하고 갈까? 그래도 될 것 같아 아니야 이 앞에 저장하는 거 하나 있었어 앞에도 저장합시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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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한번 하고 오케이 최고치 카르마 올렸고요 그리고 저 왼쪽 아래 점 같은 거 있잖아요 저장은 저게 그거래요 타이머 비가 올 때까지 시간? 그거라고 합니다 난 저게 지금까지 그냥 뭐 겸신인 줄 알았어 encourage 이렇게 먹고 싶어요 내가 놓고 싶어요 뭐 꺄 저는 더 이렇게 저장 많아요 영영영 가자 뭐야 여기 쓰레기장 정말 오래가만이구요 어 아 해안가구나 가자 그 내가 먹었던 애들 다시 에이 쓰려나? 오씨 오 무서운 누님이야 누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오 오 오 오 와 와 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더 이상 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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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루와 안 돼 아 아 메시캔님 어서오세요 아 뭐 가볍게 한번 죽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에 괜찮아 에 한번 죽을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음 염 염 염 염 따라따 따라따 여기 먹을 거 진짜 많다는데 여기 왜 이렇게 먹을 게 많냐 진짜 가는 길 바다 다 먹을 거야 창 들고 가 어 이거 빛나는 건 뭘까 이거 뭔가 생기긴 하거든요 먹으면 이리와 야 나 이 보트 내 보트 내 보트 타고 가는 게 낫겠다 일루와봐 아 제 인장 딴 데로 갔잖아 터치 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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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잡기 왜 이렇게 어렵지? 일루와 잡았다 짜잔 양손을 놔야 되네 안 그러면 안 잡아지네요 어 오케이 수고했어 아 얌마 가자 꼬리치기로 방해하고 있네 자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될까 루트를 정해야 돼요 으 일단 오른쪽으로 쭉 가서 저기 까진 가야겠죠 저장하는 곳까진 가자 뭐야 안돼 이거 이거 내 몸속에 넣어야 돼 쑥 쑥 쑥 쑥 쑥 úde 근데 이게 A를 누르면 수염이 되긴 하거든요 쓰읍 으아아아 뭔 차인지 모르겠네 일단 한숨 자 자 다음 다음은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어 내려오는 길 밖에 없네요 내려오고 저 왼쪽길 왼쪽길 왼쪽으로 가서 여기도 길이 막혀있나보네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로 와지거든요 저렇게 가자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서 올라오고 내려와 오케이 가자 잡아 아 미치 거머리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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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몸에 너무 많이 붙었나 얘네 얘네 다 다 다 오케이 후 후 후우 어어씨 너무 많이 꼬리네 물기신 녀석들 내가 한 두번 다 갈 줄 알아 어 뭔가 위험한 녀석이 있는데 가도 될까 가보자 휴비고 자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밥 좀 묵자잉 밥 좀 묵고 흠 음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것이다 휴 아 미친 그 머리 이거 갖고있자 잠시만 올라가야되는 곳인데 아..잠깐만 못 갈 것 같은데 이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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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성질 건드렸나? 가야돼 가야돼 가긴 간다 하나 지금이야 오케이 오케이 좋았고 아 오늘 좀 컨트롤 좋은데? 어제보다 나쁘지 않아 자 자 여기서 어 오른쪽 일단 오른쪽으로 쪽 가자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로 들어가 그리고 저기 위에 올라갈 수가 있나? 저기 위에 올라갈 수가 있나? 어떻게 어떡하지? 어? 갑자기 구금이? 뭔가 오나? 나 왼쪽 길을 못가 불안하다 뭐가 오는 것 같애 아닌가? 착각했지? 가자 여기 위에 올라가야되는데? 아 뭐야 아 미치 아 아 잠깐만 아니 올라갔다 후 나이스 의외로 점프력이 길어? 응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 안 가본데 오른쪽 가봤나? 여기? 오른쪽 쭉 가보자 와아 와아 오씨 고무고무 되는거 봐 개무섭네 들어가자 저 촉수의 정체는? 뭘까? 자 여기서 저 지하에 들어가는게 있네요 잠깐만 어 어 쟤 저쪽 올라갔네 거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저쪽으로 나올 수가 있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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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하는거니? 여기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어져 그리고 이걸 타면은 여기로 갈 수가 있고 여기로 갈 수가 있고 여기로 갈 수가 있고 저 밑에 있는 곳은 이미 갔다 왔고 여기 오른쪽으로 가보자 있다가 왕 왕 왕 왕 왕 왕 호잇 오우 어 저거 저거 따라가면 된다고 했어요 이쪽이네 그러면 잠깐 일시작 후퇴로 밑으로 내가 해안 여기를 안왔구나 오우씨 나 지금 먹을거가 오자르네요 여기가 길 맞나보네 이런거 있는거 보니까 네비게이선 지금 안죽였으면 이런 고생도 없었을텐데 괜히 죽였어 다시 살릴 수는 없나 어 잠깐만 여기 왼쪽에 여기 왼쪽에 그거 있어요 저장하는거 저긴가보다 백원도 있네 백원 여긴가보다 오우 나이스 이거 가구 저장 할까 가구 저장하자 저장하자 오우 나이스 ière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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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있는데? 곰팡이같은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고고 뭐야 방금 이 열마가 흔들흔들 열매처럼 흔들었는데 안녕 파란 벌레 녀석 파란 벌레 녀석 파란 벌레 녀석 파란 벌레 녀석 진주있다 진주 하나 갖고하자 검은진주 같은데? 아닌가? 아 그리고 이 진주가 그거를요 무슨 메모리? 이거를 내가 저번에 죽인 문에 있던 정거장에 있던 걔한테 갖다주면 이걸 해석해준대 근데 이미 죽여버렸죠? 그럼요 여기 어디야 뭔가 음침한 곳인데 아랫길이 있는데 나중에 봐보자 일단 쟤를 따라갈거야 따라가야돼 그냥 어디로 가니 저 녀석이 가는 것을 주시해야되요 어 일단 왼쪽으로 쭉 가네요 그러면 왼쪽끼리 맞으면 맞는거같아 쭉 가보자 자 어디로 가니? 아래 왼쪽 아래로 가거든요 왼쪽 아래 얘는 애껴두자 왼쪽 아래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되지 네 왼쪽 야 뭐 생긴건 쥐같이 생기는데 왜 스파이더맨인용 뭐야 발가 가는데 어디보자 어디로 가야 어 왼쪽 위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날 피하네 그렇다면 피한다는 뜻은 내가 보시자라는 뜻 이 자신들 다음에 만났을 때는 내 뱃속이다 아 잠깐만 어떻게 올라가지 다시 올라갈 수 있네요 어 여기 근데 나 안믿났으면 게임 빡세겠다 안보여갖고 어 본래 개많이 나와 아니 여기 뷔페시당인가? 뷔페가 아주 많이 나오네 어 아래로 가야 된다고 하네 내 중간에 뭐 없나? 세이브에서 와 눈 눈초롱초롱 빛나는 것 봐 귀여운 녀석 일단은 저 안내대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아래라고 하니까 자 다음은 어딥니까 안내시 난 안내해줘봐 아 뭐야 이거 줄 아니야 이거? 이거 줄 아니야? 안 재받지네요 아이 잠깐만 여기 어떻게 하지? 잠깐만 저기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아이 창 꽂아야되나? 창 꽂을 수밖에 없겠는데? 이러면 아잇 꼽았다 어디야? 어 오른쪽 아래로 가야된다고 하네 저 녀석은 길이 어씨 개무잡하네 일단 따라가 따라가서 길을 안내받아 쭉 내려가 봅시다 오쒸 했다 빡 뭐야 어이 무슨 꼬물꼬물한 이상한 털복숭 같은 징그러운 녀석이 뭐야 이거 오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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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래로 가야된다고 하네요 어 아래인데 아래 길이 길이 없어 일단 아래야 잠깐만요 됐다 쟤는 나한테 도움도 안줄거면서 이씨 자꾸 날 보고있어 이씨 저리 안가? 저장하는건 있네요 어? 어? 얘 여기 아직 여기있다 얘가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쭉 가는거 보니까 요 아래가 길 확실해 일단은 한숨 자고 갑시다 에 그 레인 비가 어 별로 안남았으니까 원래 이렇게 내비게이션 안내받고 오면은 이렇게 편한것인데 갯벌짓 해버렸죠 저는 멀찔 안하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저게 안내해주는걸 라는걸 어떻게 알아? 흐흐 너무한거 아니야? 흐흫 너무 정보가 없으니까 저기 오른쪽에 또 꾸물꾸물 가는거 있다 왼쪽으로 쭉 가네요 왼쪽으로 쭉 가니깐 나도 왼쪽으로 쭉 가자 그리고 오시 했다 어떡하지 저거? 미격같은놈 어떡하죠? 어 이걸로 유인할수가 있다 잘 안보여 오오 어떻게하지? 위로 가는걸까? 여기가 아니라? 계속 계속 어디로 가야되는지 저 올칭 녀석들이 나와서 보여주네요 좋다 저거 어떻게 하지? 점퍼하면 되려나? 왼쪽도 잘 안보여갖고 아 얘가 이러는순간 창 던져볼게요 죽었니? 아니 안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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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줄 알았는데 오우씨 안되겠다 반숨에 반숨에 점프로 가볼게요 점프해갖고 그냥 반숨에 가보자 창 한대 더 맞히면 죽지 않을까? 흐흐 간다 오 쟤 왜 팔강해 오 오 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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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강 지금이야 가자 우후 예스 사라구요 아 또 있어 아 또 있네 아 또 있네 아 이거 모니터 좀 약간 좀 내려야겠다 잘 안보여 화면이 어두워갖고 이건 어떻게 가죠? 저 벌레들이 너무 편안해 뭐야 야 다시 쟤 백스텝하는데? 어 다시 백스텝한다 오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벌레? 벌레 개만나 벌레 개만나 저 왼쪽 반짝거리는거 뭐야 저기 여기인가? 여기도 자꾸 왓다리갓다리 하는데? 오이씨 헷다 봐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거거든요? 한번 올라가보자 이거 뭔데? 여기도 있네? 여기도 얘네들이 왓다리갓다리 하는데? 뭐지? 어 여기도 위에 있어 어 저장하는거 있다 아 근데 저장하는거 있는데 아이 가도 되겠지? 잠수하고 가자 오케이 너는 어 어 어 씨 장난하나 나오자마자 뒤질각인데 이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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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이거 먹을래?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안 먹니? 저거에 관심이 없는데 제가 먹어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저거 관심 없네요 어딜 가지? 담보건에 띄워서 갈까? 띄워서 가봐 띄워서 갈까? 띄워서 갈까? 젠장